빨리 공략하지 않으면은 자진들의 생산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풀카운트 5X 킬 넘기는 한타입니다. 2루 주자 3루 돌았고요. 홈으로 타자 주자는 2루까지. 2루 돌아서 3루까지. 3루타 만들어내고 있는 김정주 선수입니다. 대단합니다. 김정수 선수 지금. 방금은 몸쪽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한가운데 오는 걸 당겨쳤습니다. 그 당겨치는 타격 모습에 지금 방금 숭실대 수비수들이 우익수는 앞으로 전진 수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시죠. 당겨치기 때문에 전진 수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타구를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뒤로 훌쩍 넘어가버리는 3루타가 나왔는데요. 이현규 우익수 뒤쪽으로 깊게 날아가는 타구였습니다.